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급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가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의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손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에서 보복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갑시다. 지난 22일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8년 금강산에서 고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피살당한 지 12년 만에 북한이 다시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 왜곡, 조작하며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여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조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전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투세에 대해 시행이냐 유였냐 토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토론 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검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검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였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검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검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로는 검투세 시행 논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토론 역할극을 할 때가 아닙니다. 검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디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명시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추진해온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도 여과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ad Parents로부터 아이들을 국가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